저희 이제 명동 와서 명동 길거리 구경도 하고 쇼핑 할 거예요 오랜만에 하도 사람 진짜 많다 진짜? 진짜? 브라시틴 모시지? 소주 소주 тебе нравится? 쇼 нравится 쇼 нравится 이사 목걸이랑 두걸이 사고 싶어서 안 보여줘 іть 고마워 고마워 이 부품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리고 거기에 있는 utan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맛있어? 2500원 130원 steht 곧?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얼마나 먹지 않나요? 왜 이렇게 먹지 않나요? 왜 이렇게 먹지 않나요? 이나스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사람 너무 많아 한국 옷 사이즈가 너무 알리사에겐 작아서 명동에서 뭐 딱히 상관없고 알리사 립스틱 하나랑 귀걸이 목걸이 사고 집에 갑니다 아이쇼핑에 좀 아이쇼핑 피곤해갖고 오스다고 가다 빨리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사당역 들려갖고 알리사가 노래를 하는 붕어빵 붕어빵 먹어야 됩니다 피곤해 꼼대 가르소 알리사 꼼대 가르소 티셔츠 사고 싶다고 했는데 오! 700, 리사! 750! 정말 조슈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통호동 먹으러 왔어요! 음~! 맛있어? 두꺼야죠? 스클라스 유크스! 맛있지? 나 바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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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미친놈아! 너무 맛있어! 빼앗아! 여자친구서 여자친구서 화이팅 되삼 화이팅 화이팅 하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아파트 사고 싶어요, 아파트 집에 집에 갑니다 가자, 집에 가야죠 제발 파이팅이다 파이팅이다 안녕하세요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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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 소주병을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 파이팅이다 파이팅 크리스마스 파이팅이다 옛날 스타일 주요디 핑클 트위그 완전 옛날 스타일 냉동 삼겹살 삼겹살 그러니까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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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 하얀 하얀 brightness 좀 더 하얀 하낀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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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오빵 오빵 마리옹이 마리옹이 던지지 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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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물 소주 고맙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계세요! 안녕하세계세요 alis에서 그게 굉장히 일어나요 깜짝 놀라시는 과거 하하 맛있다 맛있다 왜? 이거 좀 가르쳐 볶음밥 삼겹살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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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겨라 에탄이 짬뽕 어리사 오잇 오잇 저는 이제 배불리 먹고 집에 왔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오랜만에 맛있어요 삼쏘 낮에는 되게 따뜻했는데 엄청 추워졌어요 자 저는 이제 씻고 자고 가겠습니다 하여기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